안녕하세요 리차드 기우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6월 1일부터 4일까지 진행한 2024년 월드 DJ 페스티벌 장소는 서울랜드 루나파크에서 했고요. 첫날 못 속이 동상 탐지 스케치 해봅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다면 아주 빠르게 2023년 월드 페스티벌 영탕 속으로 달려보시죠. 레이저꺼 끝! 2023년 월드 페스티벌 서울랜드 루나파크 정문 모습이고요. 서울랜드에서 벌써 두 번째인데요. 작년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한 것 같네요. 작년 월드 페스티벌에서 벌써 연어로 시작합니다. 강아지로 징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월드 페스티벌에서 자연미 50윌 2020년 월드 페스티벌 가스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마지막 장소 여러분의 마지막 장소 여러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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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